한국이 겪고 있는 그런 어려운 점인 경제 분야만 하더라도 돈을 투입해서 경제를 살리려고 했지만 실상 진짜 문제는 그 경제를 둘러싼 구조적인 문제인데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쏟아붓더라도 어떻게 출산율을 반전시킬 수 있겠는가 출산율이 추락하는 뉴스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떠오르는 질문은 도대체 돈을 얼마나 투입해야 출산율을 좀 더 끌어올릴 수 있겠는가 그런 한탄과 걱정이 항상 함께합니다. 과연 수백조 원을 투입하면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그런 일에 우리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세상에 가장 쉬운 일은 세금을 투입해가지고 뭔가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인데 출산 분야에서 세금을 투입해서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아주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출산율 경고음 현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10년간 대한민국 정부는 200조 원에 가까운 재정을 투입해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했은 다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출산율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10년간 185조 원을 투입했지만 합계 출산율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나을 수 있는 것으로 기대에 되는 평균 출생화 숫자는 1.13명에서 0.92명으로 추락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에 합계 출산율은 1.13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0.92명으로 내려앉았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2018년도에 0.98명으로 1명 이하로 내려간 이후부터 더 낮은 수치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같은 수치는 앞으로도 기록경신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나라 돈을 가지고 뭔가를 해결하는 정치가나 관료나 또 출산 관련된 전문가들도 계속해서 저출산을 해결한다는 그런 명목 하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저런 다양한 사업을 그렇게 벌이겠지만 그 결과로 돈을 투입하는 일을 계속하겠지만 그런 관행이나 관습이 계속되는 한 저출산이라는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서는 현재와 같은 그런 관료주의적 방식으로 반전시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다음 질문은 출산율 반전 전망입니다. 좀 가혹한 전망처럼 보이지만 수백조 원을 투입하더라도 앞으로도 반전시킬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볼겠습니다. 출산율은 돈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의 다양한 그런 사회구조와 맞물린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구조계획이라는 문제를 손을 대지 않고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현재 한국이 겪고 있는 그런 어려운 점인 경제 분야만 하더라도 돈을 투입해서 경제를 살리려고 했지만 실상 진짜 문제는 그 경제를 둘러싼 구조적인 문제인데 그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은 아픔을 겪어야 되는 것을 뜻하는데 그 아픔을 감내하거나 참아내거나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일이죠. 그러나 돈은 뿌리는 것은 고통이 전혀 디딜을 따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돈을 가지고 해결하는 방식은 경제 문제뿐만 아니고 출산율 문제에서도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취업난 한번 보시죠. 현재가 너무 힘듭니다. 자기 한 몸도 챙기기가 쉽지 않은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취업난이나 이런 부분이 나아질 가능성이 있는가 현재처럼 사업환경이 악화되고 있고 국가가 성장정책보다도 재분배정책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 속에서 취업난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겠는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주거비 문제입니다. 현재와 같은 천문학적으로 높은 주거비용을 젊은 사람들이 무선수로 조달하겠습니까?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해법이 있습니까? 고밀도 개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택지공급 같은 부분에 대해서 규제 완화를 통해서 획기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고정관념을 부술 수 있는 한국사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될 수 있다면 가능하겠죠 이 문제는. 그러나 현재와 같은 그런 입법과 관련된 구조 하에서는 주거비 문제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미래 전망입니다. 사람들이 자식을 갖고 가정을 꾸려간다는 것은 미래를 밝게 볼 때 가능한 것이죠. 물론 낙관론과 비관론이 함께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다수의 한국 사람들은 어둡게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낳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교육비 부담입니다. 한국이 시대 변화에 맞추어서 공교육이 적절히 변화하고 보통의 학부형들이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구조계획이 가능하겠는가? 교육 분야는 그야말로 거대한 구조조정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건 역시 현재와 같은 교육부 중심의 중앙집중적인 체제로서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한번 정리하면 현재 출산율 문제라는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한국 사회의 많은 문제와 마찬가지로 지금 출산율 문제는 한국 사회의 구조계획과 밀접하게 연결된 분야인 겁니다. 돈은 고통을 수반하지 않지만 구조계획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한국 사회가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그런 구조계획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겠는가? 썩은 부분을 도려낼 수 있겠는가?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을 도려낼 수 있겠는가?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다면 희망을 좀 가져볼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출산율을 100조를 투입하든 200조를 투입하든 앞으로 300조를 투입하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출산율 문제는 한 사회의 존속이라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이 문제가 돈의 문제가 아니고 구조계획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 앞날에서는 그렇게 박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구조계획이란 문제죠. 모든 것이. 그러나 그 구조계획을 한국의 보통 다수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에 받아들일 수 없으면 성장률도 떨어지고 출산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좀 어두운 이야기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100조를 투입했다 200조를 투입했다 지난 10년간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 185조 원을 투입했다 효과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